이거 보셨죠? 신상 나왔습니다. 제가 3대 지침이라고 3대 지침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다 성불하실 수 있어요. 3대 지침 제가 체험 선정이죠. 선정 명상 지침이죠. 명상 어떻게 올바른 방식으로 명상을 해야 우리가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알겠는가 해서 아공 깨달을 때 필요한 선정 체험 지침이에요. 어떤 식으로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체험 지침인데 영적인 체험을 어떻게 할 거냐. 아공의 진리를 인가하려면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가 아공, 복공, 구공 설명해 놓은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제목이 견성여겔이라고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를 또 바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고 이거는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 이론적 지침이죠. 그래서 무슨 진리를 깨달을 것이냐. 이 선정을 통해 어떤 지혜 어떤 지혜 어떤 진리를 얻을 거냐. 내가 깨닫는다는 측면에서는 지혜고 내용물은 진리죠. 뭘 깨달을 거냐. 실천 지침은 여러분 잘 아시는 14개.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 각각의 어떤 체험들을 하고 아공의 체험에서 아공의 진리를 인가해가지고 아공의 진리를 어떻게 실천해 적용할 거냐.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애고를 내세우지 마라.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이런 식으로 바로 삶에 적용 가능하게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침 중에 이거는 14조 늘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바로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급해서 이거 먼저 말씀드렸다가 학당 안에서 이론 지침은 따로 또 지도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이론하고 제가 이제 이런 이론을 어떻게 선정체험을 어떻게 몰고 가서 체험할 거냐. 딱 이 이론을 체험하기 좋게 어떻게 명상을 끌고 갈 거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또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 올려서 이제 세 개를 종합해서 좀 바로 보실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이 작품이 나왔고 이거는 그 홍의각당 카페 가시면 스마트폰으로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홍의각당 카페 가셔서 3대 지침 뭐 이렇게 쳐보시면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아공, 복공, 구공을요. 완전히 소화하세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번 생에 이거 체험하고 진리인가 하고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요령 나오면 이 안에 육바라밀도 다 들어있잖아요. 양심분석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양심분석의 틀이니까 아무튼 그 3대 지침 잘 활용하셔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을 깨닫는 게 진짜 자기 양심 챙기는 길이고요. 자기 양심 챙기는 길이에요. 내 안에서 육바라밀을 발견하시라고 제가 이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고 여러분의 애고의 모습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예요. 참나는 난데 나의 더 본원이니까 참나 그럽니다. 참나가 양심이죠. 우리가 졸지에 양심 떠들면요. 지금 저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가능합니다만 양심 당신 양심만 양심이냐 이런 질문을 이번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 강의 안 들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저는 이해하는데요. 당연한 얘기인데 제 강의 듣고 좋다고 참나각성 하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런 초국 사태를 만나서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심 자체를 의심하고 사람마다 양심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돌아서시는 건 너무 슬픈 일이죠. 제가 제가 하던 일이 망가진 거잖아요. 양심, 보편적 양심에 대해서 지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된 상황이 온 거니까 그분 안에서는 양심은 보편적 양심이 없다라고 선언해 버리시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했으니까 환자가 거부한 상황이죠. 이 병원 좀 수상하다. 이 치료법만 있는 거 아니지 않냐 하면서 왜 건강에 대해 네가 단정하느냐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보니까 분명히 절뚝절뚝 하시는데 왜 건강에 대해서 네가 단정하냐 나도 건강하다 이렇게 나오시면 객관적 기준이 있다는 걸 안 믿으시니까 그런 거죠. 근본적으로는 양심 공부가 결국은 결실을 못 맺어서 그래요. 제가 사바세계에 너무 들여다보고 계시지 말하는 거는 내 할 공부를 부족하게 하고요. 사바세계에 너무 빠져 계시면 여러분 여러분도 그냥 탐진 채 빠져서 그냥 똥물에 똥물 보태고 계시지 똥물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술을 못 만들어 내시니까 결국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 세계에 섣부른 양심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사바세계를 정화해 보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 알량한 양심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 양심을 키워가셔야 하는 거예요. 키우는 법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참나를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의 영역. 참나를 체험해야 애고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어요. 보세요. 참나를 첫 번째 체험하고 나면 애고도 새롭게 체험이 됩니다. 이게 재밌지 않아요? 나는 애고가 애고가 어떠세요? 애고가 그냥 영원한 물건인 것처럼 고정된 물건인 것처럼 영원이란 말은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고정이란 말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애고가 영원할 것처럼 살고 계신 거 맞죠?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살고 계신 거 맞잖아요. 따져보면 죽는지 아는데 지금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내가 아주 고정된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계시고 그냥 나는 되게 고정된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인 것처럼 막연하게 해요. 이거는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럴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그대가 그렇게 영원하고 고정돼 있는 존재일까? 이거 참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나를 공격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애고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한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것이 나 자 써놓을게요. 나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정된 물건일까? 불변하는 물건일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나라고 하는 걸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명상을 시키죠. 석가모니. 그럼 명상을 선정을 먼저 해들어라. 선정에 들어서 참나를 만나요. 그러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참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셨냐? 열반이라고 했어요. 참나를 말은 되도록 안 쓰셨죠. 열반. 열반이 뭡니까?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진 불생 불멸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니까야 초기 경전에서 불생 불멸이라고 불렀습니다. 열반을. 불생 불멸의 세계가 있어. 근데 애고는 불생 불멸의 존재가 아니야. 실감 안 나는데요. 선정을 체험해. 그러면 선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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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생 불멸의 열반을 체험하고 이 애고의 세계를 보면 애고가 어떻게 볼까요? 무상 고 무하라는 게 확실히 보여요. 나라고 하는 물건을 따져보니까 생각, 감정, 오감이었는데 이 놈 어느 거 하나 무상하지 않은 게 없구나. 먼저 분석은 이거 먼저 들어가죠. 그런데 결국 열반 체험을 하고 봐야 애고도 정확히 실상이 보입니다. 확실히 이 놈들은 무상 고 무하네. 그럼 나라고 할게. 나라고 할게. 없네. 하고 공, 아공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는 절대 그 애고예요. 내 애고가 실체가 없더라. 이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애고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애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자, 어떠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있어요? 애고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무상한 방식으로 있어요. 무상한 존재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내 애고는 무상한 존재네. 그런데 이 정도 자각하면 알아야 될까요? 아니요. 못 돼요. 열반 체험해야 돼요. 열반 체험하고 다시 애고를 확인해야 돼요. 열반과 애고 차이를 분명히 알고 애고의 세계에 대해서 너는 무상한 것이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네. 애고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애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애고가 고정된 실체가 없네. 애고는. 생각, 감정, 오감이 변하는 것 따라 계속 변하는 거네. 여러분의 자아는 생각, 감정, 오감의 다발 아니에요? 묶음 아니에요?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 나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 생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감정이 나 같죠? 내 생각이 나 같죠?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본 게 나 같죠? 이 만져지는 이 몸뚱이가 나 같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몸뚱이도 무상하게 변하고 있고 오감도 변하고 있고 생각도 변하고 있고 감정도 변하고 있으니 어떤 게 나인가요? 오늘 아침에 울고 웃던 게 나인가요? 여기 와서 명상하고 있는 게 나인가요? 또 집에 가서 밤에 가서 또 개콤 보고 웃고 있는 그게 나인가요? 자, 뭐가 나일까요? 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오묘하죠? 있는데 고정된 나라고 할 게 없구나. 이게 이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건 지금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는 하는데 참나와 애고의 사정에 대해서 체험을 안 하고 한 이해는 금방 날아가서 사실 여러분 삶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나가면서 벌써 다 잊어버리고 또 고정된 나로 살고 계실 거거든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어느 나한테 그런 건가요? 따져보시면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 그러니까 어느 나한테 그런 걸까요? 어떤 생각을 가진 날까요? 어떤 감정을 가진 날까요? 어떤 오감에 체험을 한 나일까요? 벌써 이게 규정이 안 돼요. 그냥 네가 감히 나한테? 그래서 나는 뭔가 고정된 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따져보면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의 경험들의 그냥 총합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알고 살자. 그러려면 열반 모르고 참나 모르고 어떻게 아공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명상에 들어서 명상의 체험을 통해 아공의 선정 체험을 통해 아공의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정은? 몰라 괜찮아만 하시면 돼요. 몰라 괜찮아 하시다 보면 순수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는 자신이 있어요. 생각처럼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거 사실 나중에 체험해 보시면 생각도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이런 고정관념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요. 관찰해 보시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여요. 처연한 자리에서 보여요.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감정이 오고 가는 게 보여요. 오감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여요. 보고 있는 이건 안 사라지고 있죠. 뭐죠? 이게 불생불멸이라는 거 아시게 돼요. 이놈이 열반이고 이놈이 생각감정 오감이고 생각감정 오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저것들을 내가 묶어서 나라고 부르고 살고 있다. 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는 무상한 연기하면서 무상하게 윤회하는 중에 그냥 존재하는 이 생각감정 오감의 주어로서 의미가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애고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석가문이도. 아니 석가문이도 괴로우면 내가 괴롭지. 아이고 내가 아프다 하지 남이 아픈가요? 애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석가문이 부처님은 내 애고도 생각감정 오감 오온의 작용일 뿐이라고 알고 계신 거죠. 고정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열반의식에서 그걸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반의식을 체험하여 열반의식에서 애고를 바라봐야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애고가 우상고 무아여 열반은 적정 고요하고 청정하다 하는 진리의 깨달음이 섭니다. 그게 아공사상이에요. 나의 고정된 애고란 건 없다. 이해되시죠? 이걸 오해해가지고 지금도 논쟁이 일어납니다. 애고가 있니 없니 나 무하니 무하면 누가 윤회하느니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넘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윤회하니까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예요. 연기하니까 고정된 내가 없다는 게 아공이에요. 이 정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초기 불교 때 가르쳐주셨어요. 이 정도만 얻어도 아라한이 됩니다. 여러분 아라한 되고 싶으세요? 아라한? 일단 뭐 그거라도 이러실 또 있지만 초기 불교에서는 아라한이면 최고였죠. 부처님 다음에는 최고였죠. 그러니까 아라한만 해도 여러분 인생살 어떻게 살겠어요? 아라한 저희 아공의 지친대로 살겠죠. 과거도 무상한 것 보내버리고 왜 무상하니까 현상계는 열반 열반 외에는 모든 건 무상하니까 일어나는 대로 흘려버리고 미래도 꼭 이렇게 미래가 일어나라 하고 걱정하지 않고 애고도 고정된 게 없다는 걸 아니까 그때그때 내 애고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존중하되 집착은 안 합니다. 너 왜 너는 또 생각 바꿀 거잖아. 너는 감정도 바꿀 거 아니야. 네가 경험한 오감 곧 바뀌어. 1분 전에 오감 너 기억 못 해. 바뀌어. 그리고 기억을 떠나서 이미 사라지고 없어. 억지로 기억해낼 수는 있어도 사라지고 없어. 흘려보내는 게 맞아. 이치. 계속 이렇게 살고 계시면 여러분 일단 집에서 살기 힘드시죠.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보통 아라한 데는 숲에 앉아 있습니다. 가정사를 하기 힘들거든요. 이런 마인드로. 출가해서 보고 있어요. 열반의 열반의식에 안주해가지고 우리가 말한 참나 상태에 안주해서 현상계의 무상고 무화를 보면서 그 안에서 무상이 변해가는 나 자신을 경험하면서 나에 집착하지 말자. 애고를 내세우지 말자. 과거 미래에 현재 집착하지 말자.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자. 초기불교에서는 열반의 현존에 만족하자. 그냥 진짜 이런 태도로 사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아라하니 그러니까 석가모지 부처님은 당시 인도에 와가지고 더 높은 진리 벚꽁구공 이런 거는 논할 단계가 아니고 여기 인도 친구들은 딱 이 정도 하는 게 맞다. 앉아서 출가해서 집에 있으면 어차피 너네 공부 못해. 나와. 출가해가지고 숲에서 나랑 같이 앉아있자. 해가지고 동지가 되라 해서 모은 거예요. 숲에 때를 이루면서 모여서 들이쉬고 내쉬고 바라보면서 호흡도 무상하고 생각도 무상하고 감정도 무상하고 오감도 무상하구나 하면서 열반에 만족하는 존재들이 등장했어요. 나름 보살도 입니다. 왜? 탐진치에 빠져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만큼 혼란스럽던 그 당시 전쟁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일부 사람들이라도 참나의 안식이라도 시켜줬잖아요. 사바세계에서 사람들을 좀 건져서 열반의 세계에 넣어줬잖아요. 그걸로도 훌륭한 보살도 입니다만 진짜 보살도가 뭔지는 못 드러냈다 해가지고 대승 불교에서 소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전국에서는 또 그만한 보살도가 없었겠죠. 이것도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라한이라도 만들어주는 데 있으면 국민들 거기 가서 일단 안식이라도 취하지 않을까요. 이 사바세계의 본질 이 무상함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이게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걸 학술적으로만 접근하면 그냥 학자님만 나오세요. 근데 지금 체험과 학술이 만나면 뭐가 돼요? 아라한이 나와요. 아라한이 성자가 나와요. 진짜 여러분 진짜 성자 되고 싶으신가요? 여긴 성자 학원인데 진짜 성자 되고 싶으신지 그 절박함이 없으면 그냥 지적 유의로 끝납니다. 유농식 강의 정말 재밌어 그냥 계속 재밌어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이 성자가 돼야 진짜 보람이 있는 겁니다. 아라한 하나 나오는 것도 이렇게 공식이 있어서 이 공식대로 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열반덕후 인 아라한 이 나옵니다. 아라한 은 열반덕후 죠. 무슨 일이 있어도 열반을 안 놓쳐요. 열반 놓치면 자기는 무상고 무화의 세계에 끌려 가기 때문에 열반 안 놓치면서 현상계가 내가 몸닫고 있는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가 무상고 무화로 굴러간다는 걸 항상 직시하면서 삽니다. 그게 아공의 진리를 직시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아공의 진리에 써놓은 것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에고는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게 아공이에요. 여기 다 써있습니다. 참나는 시공과 주객을 초월하나 불생 불멸하나 에고의 작용에는 시간성 공간성 이원성 인과성이 존재한다. 여러분 인과나 연기법도 형의 하의 세계인 에고의 세계만 존재합니다. 참나의 세계는 인과가 없어요. 그냥 불생 불멸은 인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누구로 인해 생겨나야 돼요. 인과가 있으려면 이것이 있으니 저것이 있다는 논리로 생겨나야 돼요. 열반도 뭐가 있어서 생겨나야 돼요. 뭐가 사라지면 열반도 사라져야 돼요. 그런게 없어요. 불생 불멸이라고 석가모니께서 단언합니다. 열반의 세계가 있다. 그게 있으니까 너네들 탐진 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한 거야 라고 우단 아라는 경에서 얘기 하십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알아 닦는 사람들이면요 육바람 그리고 나발 그게 중요한 게 숲속에 이렇게 모여서 숲속에서 아침 고요한 데 앉아서 숲에 누구는 저 나무 밑에서 누구는 여기저기 흩어져 선하다가 석가모니 제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나옵니다 나왔을 때 모여요 설법 들으려고 각자 수련하다가 수련할 때 뭐 있겠어요 들으시고 내쉬고 호흡관 평생 하신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죽을 때까지 하신 거예요 호흡관 들으시고 내쉬고 에너지도 얻고 무상성도 관찰하고 아공의 깨달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무상하다 들으시면 내쉬야 되고 내쉬면 들으셔야 되고 이렇게 무상하다 천지 모든 만물이 이렇게 무상하다 그런데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데 열반의식은 안 무상하다 그러니까 사후에 부처님은 무상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열반에 들어갈 뿐이다 너네들이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어느 석가모니 부처님 설법 시작되면 아라한들 모여서 듣고 그럼 또 은혜 받겠죠 그 기분으로 또 또 흩어져서 또 각자 자기 처서에 가서 방갈로에 가서 하는 분은 방갈로에서 숲에서 나후 밑에서 나후 밑에서 또 수련합니다 자 이렇게 죽을 때까지 앞으로 사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 또 아라한 아라한도는 그렇게 닦는 거예요 나름 사바세계에서 험한 걸 많이 보신 분들이 그 당시 나라도요 맨 전쟁 터지고 험한 상황 많거든요 뭐 편하게 산 사람도 있겠지만 험하게 산 사람도 많고 그럼 이 세상의 어떤 고뇌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듣고 공부하다가 깨달아서 거기 와가지고 평생 난 이 길로 간다 이게 승가의 시작이에요 절의 시작이에요 지금 승가가 이렇게 굴러가나 일단 힘들어요 왜 부처님이 안 계세요 일단 좀 좋은 설법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행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2500년 오다 보니까 수행법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지금 같이 안거에 들어도 옆사람이 뭔 수행하는지 몰라요 저게 연부를 하는지 화두를 하는지 입바산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도도 안 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소승을 할 거면 소승이라도 확실히 하면 아라한들이 속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저거 대승주의자라서 소승 미워한다고 소승 불교 사이트에서 저를 엄청 욕합니다 요즘은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생각나면 또 욕하실 거예요 저를 그런데 저는 소승 불교 비판하면서도 아라한되는 법에 대해서는 꾸준히 강의에 올립니다 그게 대승이니까 아라한을 원하시면 아라한 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사실 수 있으면 아라한입니다 힘내시고 집에서 눈치 보면서 백수로 사시느니 아라한 되세요 노는 김에 아라한 성자 되세요 백수에서 아라한으로 멋지잖아요 그리고 아라한으로 보통 또 숲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랑하면서 수행합니다 두타행 해요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셔서 돌아다니면서 두타행 하시면 훌륭한 아라한입니다 물론 안타까운 건 여기 인도가 아니라 한국이라 좀 무시당하실 거예요 인도에서 그러면 성자 대접을 받는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한국 그런 인프라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돌아다니시면 대접을 못 받아요 국어를 하면 무시할 거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면에 열반이 흐르는데 사바세계 그딴 거야 무상한 거죠 이런 힘이 있어야 아라한이 지금 이 시대에 아라한을 닫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아라한 되는 법을 소상히 지금 남방불교에서도 못 가르쳐줘요 아라한이 안 나와요 거기도 여기 견성자 안 나오듯이 거기도 아라한 안 나와요 거기 아라한 몇이나 나오나 보세요 만약에 석가모니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스승이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단박에 그때 경전에 보면 1250명까지 카운터하다 더 안 세요 아라한이 단박에 1250명까지 불어나요 그때 어떻게 불어났냐 보통 보름에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안에 아라한이 한 명씩 나왔습니다 겁나 쉽다는 얘기에요 그때 인도인들보다 지금 여러분 수준이 훨씬 높거든요 사리판단 능력이나 어떤 거로 봐도 정보로 보나 여러분이 훨씬 더 깨달을 가능성이 높은데 부처님 같은 스승이 없어서 보름 만에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 안 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정확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진리입니다 자명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 경전에서 뻥친 게 아니라면 자명한 얘기는 그러니까 경전마다 보면 석가모니가 1250아라한하고 같이 있다고 나오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더 돼야 되는 게요 석가모니께서 전도하고 시작하자마자 61명이 모이고요 아라한이 한 번에 교단을 털어서요 막 천 명씩 털어요 그래가지고 1250 바로 된 거예요 그 뒤로는 평생 그 뒤로 그러면 또 40년 이상 평생 가르치셨는데 그때 아라한들 또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카운트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경전에서 1250아라한이 대표적인 숫자로 쓰이는 거는 초창기에 가장 많이 모였던 숫자라서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실제로는 아라한 더 나왔다 그리고 그 아라한들이 어렵게 공부 안 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아공 했나요 이제 벚꽝 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공은요 아공은 좀 출가를 해야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아공 상태로 계시면 가족들은 가족들한테 걸림돌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 또한 무상하다 이 또한 무상하다 이해되시죠 사회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남방불교에서도 아라한되면 일주일 안에 출가하라고 그래요 안 그러면 죽는대요 일주일 안에 출가 안 하면 아라한이 됐는데 출가 안 하고 있으면 일주일 삼일설도 있고 일주일설도 있고 보름설도 있고 그냥 죽는대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야지 더 이상 사회생활 영위할 수는 없다 이런 이론을 하는 게 실제로 보면 사회생활하기 좀 힘들어요 아라한의 깨달음이라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벚꽝의 깨달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 아공 다음에 소승불교가 초기불교가 아공을 주장했는데 대승불교가 대승의 초기 대승의 초기에 뭐로 대승이 밀버 나왔느냐 소승을 비판하고 우리는 윤회를 거부하지 않고 세세생생 보살도를 잡겠다 끝내 우리는 열애의 경지가 되겠다 아라한의 만족 못한다 하고 나온 게 대승사상인데 지금 대승불교가 불탑신앙에서 나왔다 제과자 중심으로 나왔다 승려들 중에 대중부에서 나왔네 하는 건요 다 격가지예요 이건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그냥 역사적 거죽으로 얘기하는 거고 본질은 뭔지 아세요 왜 소승에서 대승이 나왔느냐 아공의 만족을 못하고 깨달음이 벚꽝으로 가버려서 그래요 벚꽝까지 깨달은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새로운 정교 운동이 나온 거예요 벚꽝이 제일 핵심입니다 그 벚꽝을 어렵지 않은 게 반야신경이 이 벚꽝을 처음에 치고 나온 게 기원전 100년 50년 이 사이 때부터 치고 나왔는데 그게 팔천송 반야경이라는 경이 처음 시작을 열었어요 반야바라밀에 대한 육바라밀이 강조되고요 시작부터 육바라밀이 강조되고 그중에 최고가 반야바라밀이고 반야바라밀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 있다면서 반야바라밀이 가장 중시되면서 처음에 치고 나옵니다 그게 기원전 100년 전부터 나온 사상의 대승 사상의 원형입니다 그 원형이 뭐 믿고 보세요 제자들이 석가모니 제자인데 아공 깨달으라고만 모든 니까야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간혹 벚꽁이나 구공에 싹이 될 만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니까야에는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주목을 아무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주목해서 그 부분을 확장시켜가지고 경전을 새로 쓸 정도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 보살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 벚꽁이에요 그 벚꽁의 초기 원형 작품이 팔천송 반야경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게 얼마 전에 서점 갔더니 완역돼서 나와가지고 제가 기뻐서 사다가 목 금 한 이틀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부분 한 3분의 2 다 보고 나니까 너무 벅차더라고요 초기 대승을 만난 그 벅찬 제 반야신경 강의나 금강경 강의가 정확했구나 하는 그런 왜 제 강의 말고는 다 색적시공에서 공을 참나로 안 풀어요 어떻게 푼지 아세요? 색이라는 게 인연의 화합이고 그래서 실체가 고정되지 않아서 공한 거다 아공으로 다 반야신경을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겁니다 이거 니까야로 반야신경 금강경 풀면 안 된다고 제가 늘 강의 드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니 대승이 스승마저 저버리고 새로 사상을 만들었는데 옛날 사상으로 그들의 사상을 풀겠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소리예요 절대로 소승사상으로 대승을 풀면 대승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색적시공 색이 오온의 인연의 잠시 화합이라서 공하다 이게 지금 니까야로 푸는 금강경 반야경 수준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주장한 건 뭐였죠? 이 색이 왜 공이죠? 쪼개면 원자 전자로 소립자로 쪼개져서 공인가요? 아니면 인연 따라 이게 무상하게 변하는 거니까 공인가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데 비를 내가 막고 있는데 비는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무상하니까 비는 내리는데 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색적시공을 이해하시면 맞나요? 8천성 반야경을 한번 보세요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봤어요 저는 그 8천성 반야경을 자세히 보고 강의해 드린 건 아니니까 원형은 어떨까 저는 제 체험의 근거에서 반야신경을 강의해 드렸거든요 이 색이 그대로 왜? 물질은 그대로 진여다 색깔은 그대로 진여다 감정은 그대로 진여다 왜? 색깔은 그대로 청정하니까 물질은 그대로 청정하니까 제 얘기랑 똑같이 쓰여져 있어가지고 놀랬습니다 제가 진짜로 보세요 8천성 반야경을 구해서 다 보시고 제가 정리해 놓은 벚꽁의 진리 이거 보시면 제가 정리한 이 벚꽁의 진리가 8천성 반야의 심경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서머리한 내용이라면 이대로 논리도 딱 이대로 전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각감정 오감 이거는 거기서는 오온이라고 하겠죠 오온은 즉 만법인데 만법은 참나의 작용이다 만법은 참나의 작용으로 불변하는 독자적 실체가 없다 만법은 공하다 의미가 달라요 아공은 에고가 무상고 무아에 연기하는 존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푼 거고요 벚꽁은 뭐예요? 만법은 그대로 진여고 그대로 참나니까 공하다는 거예요 만법은 불변한 독자적 실체가 없다 이 말은 비슷한데 왜 그러냐 만법은 본래 불생 불멸의 청정한 열반이니까 이게 거기 골자입니다 8천성 반약이 무슨 말까지 쓰냐면 만법은 오온은 본래 진여다 만법은 본래 열반이란 말까지 써요 이 공을 열반으로 본 거예요 만법은 진여다 만법은 청정하다 만법은 불생이다 만법은 불멸이다 만법은 증가하지 않는다 만법은 감소하지 않는다 만법은 그냥 공성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말까지예요 색수상행식 그러면 색깔의 진여와 수 느낌의 진여와 상 생각의 진여와 행 의지의 진여와 식 식별의 진여는 결국 공성의 진여랑 하나다 왜 우주에는 한 진여만 있으니까 이 말까지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연기법으로 풀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대승은 연기를 연기가 가장 중심이던 가르침은 소승이고요 대승은 연기 버리고 공을 택한 거예요 연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진여 열반 공성이 포인트다 하고 공성을 더 강조하는 게 대승입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대승 강의한다면서 연기 따지고 이러고 계시면요 왜 우주가 공합니까 연기하니까 소승 꽝 그런데 이게 왜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 탓들이 아닙니다 사실 소승과 대승 이렇게 분명한데 이 반야경을 푼다고 풀면서 소승식으로 풀어버린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매고 계십니다 누굴까요 용수보살 용수보살의 중론 즉 용수보살의 중간학판은 반야경의 공을 반야경이 더 먼저에요 반야경은 명확하게 이 자리가 진여 열반이라고 했는데 이걸 풀어주겠다고 덤벼가지고 뭐라고 선배냐 비가 내리는데 내리는 비는 공하다 실체가 없다 가는 자는 가지 못한다 실체가 없다 이런 논리로 말장난으로 공을 풉니다 말로 풀라니까 체험 없이 말로 풀라니까 뭘 동원해야 돼요 연기법만 동원해가지고 무상한 것이 공한 것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 펴는 게 중간학파입니다 그 중간학파가 지금 가장 핵심 교리인 나라가 티베트에요 티베트 대승은 제가 볼 때 제대로 대승이 아닌거에요 달라이라마 학파가 겔룩파인데 겔룩파가 티베트 교학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티베트 가시면 유학 가시면 20년간 배워서 중간학파를 철저히 배우십니다 20년 이후 밀교 수련 가능해요 명 짧으면 밀교 못 배워요 유급 자꾸 당하고 그러면 못 배웁니다 20년간 배워서 뭘 배우느냐 중간론을 배워요 중간론은 뭐냐 말로 모든 게 무상하다는 걸 입증하는 파입니다 학당에 오시면 한 달이면 벚꽁에 대한 감각이 생기시죠 이게 펜입니까 뭡니까 이런 이상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여러분 참나 작용으로 보이시고 이 자체가 여러분 진여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선불교의 또 장점이기도 합니다 이걸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선불교 그 교학 가지고 장난 못 치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전 야 뭐 중론 뭐 씨부리지 말고 이거 뭐야 그럼 바로 만나잖아요 이게 뭔지 바로 얘기 못 하시면 벚꽁 못 얻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분명히 색수상행식의 생각감정 오감의 이 마음법이 공이라고 해놓고 공으로 안 보이면 땡인 거죠 그래서 벚꽁이라는 거 자 마음법이 공으로 보이는 이 상태가 뭐겠어요 자 이 상태는 저희 몰라 괜찮아 를 통해서 참나 각성 선정해야 되고 지혜를 통해 뭘 얻으셔야 돼요 벚꽁의 진리를 벚꽁의 진리를 얻은 상태 자 이게 뭐겠어요 그거 제가 도와드립니다 오늘 제가 물건 파는 것 같기도 하고 참나가 생각감정 오감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가 몰라 괜찮아 해서 참나 만나고 참나가 생각감정 오감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리고 있다가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생각감정 오감을 알아차려 보세요 눈앞에 있는 물건도 알아차려 보시고 그러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아공에서 시작해요 참나 만나고 애고 만나고 애고가 생각감정 오감이고 참나는 이걸 알아차리기만 하지 불생불멸이다 이 자리는 어디 가지 않는 자리다 변하지 않는 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다 보니까 생각감정 오감이 축소돼요 뭐냐면 생각이 뻗어나가면 온 우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 보니까 참나가 생각도 진정되고 감정도 진정되고 오감도 진정되니까 내 우주가 딱 나옵니다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지금 느끼는 감정 현존하는 생각감정 오감 외에는 다른 게 인식이 안 돼요 지금 생각이 더 뻗어나가지 않으니까 당연한 현상이죠 이때 이게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법은 마음법은 색수상행식 오온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안이비설신의 육금밖에 없고 알아차리는 열반은 고요하고 알아차려지는 생각감정 오감들은 무상고 무하구나 라는 거 알면 아공 훌륭한 알아안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계를 살아있는 동안 현상계는 부정 못해요 다만 현상계가 실체가 없는 독자적 실체가 없는 생각감정 오감이고 열반은 불생불면하는 자리다 라는 것만 알고 사시면 알아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한 아공 체험인데 벚꽁 체험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 생각감정 오감이 더 깊은 명상이라기보다 좀 더 진한 명상 체험을 하면서 알아차려 보니까 어때요 참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생각감정 오감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니까 내가 존재하니까 알아차리니까 생각이 일어나고 알아차리니까 감정이 내 우주에 존재하고 알아차리니까 오감이 존재한다는 거 아시면 일체 유심을 압니다 일체가 내 정신에서 나오는구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는 생각감정 오감밖에 없고 이건 알아차리는 나로 인해 존재하는구나 참나로 인해 존재하는구나 알아차리는 자리가 불생 불생 불멸 공성이고 열반이고 지녀면 알아차리는 자리에 기대서 존재하는 저것들은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쟤네들의 본성이 이미 공성이니까 생각의 본성도 자성이 따로 없고 생각은 공성이 본성이더라 감정은 알아차리는 공성이 본성이더라 오감도 알아차리는 공성이 본성이니까 생각감정 오감이 본래 그냥 불생 불멸의 열반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야 돼요 여기까지 난 상태로 알고 계신 이게 지금 바냐 바라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신경이 8천송 반야 그 다음에 한 서기 2세기에나 나오는 2만 5천송 반야 무슨 반야 해서 어마어마한 대전집이 있어요 반야경 전집이 대반야경인데 600부라고 해요 600부 대반야경의 써머리를 해놓은 게 반야신경입니다 600부 대반야경의 핵심이 되는 요점정리 그게 반야신경이에요 마음심자인데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야의 핵심이 되는 가르침 제가 더 줄여본 거죠 더 더 핵심이 되는 가르침 만 써놓은 게 이겁니다 이거 반야신경인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면 여러분 이 구절을 풀이하실 수 있어요 반야신경에서 유명한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이게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반야신경을 죽을 때까지 외워도 뭔 소리인지 관자제보살이 뭘 한 거야 지금 뭘 했는지 아셔야 돼요 뭘 했죠 관자제보살이 뭘 했을까요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생각감정 오감을 보면서 저것들이 만법이 본래 공성 진여 열반의 작용이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상태 진리를 직관하고 있는 이 깨어있는 상태가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이 내용이 8천성 반야경에 끊없이 나와요 반야바라밀을 훈련하라 반야바라밀을 수련하라 반야바라밀을 연습하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반야바라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만법이 오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가 반야바라밀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없어요? 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계시지 않은 거에요 이게 없다는 건 이게 있다는 건 자 이게 그럼 어떻게 없어질까요? 오래 보다 보면 눈이 흐려져서 없어져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보시되 이게 오감일 뿐이고 오감이 결국 참나의 작용이고 오감의 본성이 참나다 하는 걸 알면서 이걸 봤다가 참나로 철수해서 오로지 참나 안에서 안주했다가 거기서 오감이 일어나는 걸 봤다가 오감이 다시 갈무리 되는 걸 봤다가 이 짓을 하고 있다 보면 오감의 본성이 참나 공성 자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이거는 본래 공한 거야 라고 보시고 있는 이 상태 선정만으로는 안 돼요 선정 플러스 지혜입니다 지혜를 얻어서 선정을 통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선정에 들어있는 이 상태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입니다 이렇게 풀이 안 해주면요 아무리 읽으셔도 남의 얘기입니다 관자제보살이 이 설명은 8천성 반야경의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공성 산매 공성에 집중하는 산매 상태에서 반야바라미를 일체 마음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 진열하는 거 청정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가 반야바라미리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관자제보살이 반야바라미를 깊이 행할 때 뭘 알아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요 복공의 진리요 뭘 알아냈겠습니까 오온이 본래 공하다는 걸 알아냈다 그래서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넘어갔다 이 뒷구절은 경전에 따라 없는 구절이 있다고 해서 현장법사가 이거 번역할 때 추가했다 상관없어요 내용이 똑같은 다 하나로 통하니까 아시겠죠 일체가 공화인 줄 알고 현상계의 모든 문제를 극복했다는 이게 복공보살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때 대승의 초기에 들고 나온 건 복공이에요 이 복공 하나로 자부심을 얻어가지고 이 복공 하나면 반야바라미를 제일 중요하다 반야바라미를 얻으면 육바라미를 다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육바라미를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하고 다니면서 온 우주 중생을 도우면서 열애의 경지까지 나아가면 된다 이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열반에 들어 사라지는 아라한이 될 게 아니라 복공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의 우주를 본래 공화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진여 안에서 공성 안에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보살이 되자라고 주장한 게 대승불교의 시작입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그럼 대승불교의 꽃은 뭐겠어요? 극치는 이 뒤에 기원 후 1세기에 나온 하험경, 유마경이 대승의 꽃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공이 이제 선포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벚꽁 위주예요 그래서 반야경이 반야신경 그대로 수행하면 일주보살이 나옵니다 일지보살이 아직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벚꽁 깨달음을 가지고 육바라미를 닦자는 얘기는 나오지만 금강경도 거기까지예요 금강경, 반야신경이 다 일주의 벚꽁보살의 경지에 오른 다음에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거기까지입니다 구공은 뭐냐? 공성 안에 원래 육바라미를 온전히 있더라 이 소리가 나와야죠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화엄경에서 나와요 화엄경이 기원 후 1세기에 나오거든요 유마경도 그런 이 벚꽁 사상에 기반하되 유마경도 반야경에 다 기반한 가르침인데 대승의 이건 촉이고 극치는 구공으로 가요 이 참나 안에 육바라미를 들어있더라 하는 구공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제가 주장하는 구공이 뭡니까? 그래서 구공은 아니 일체 우주가 빤히 나와요 마음법이 원래 청정한 짓 나오고 일체 우주가 내가 경험하는 생각감정 오감일 뿐이다 여러분은 영원히 여러분 모니터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감정 오감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남의 거 들여다보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우주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사실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생각감정 오감밖에 경험 못합니다 그럼 이 생각감정 오감을 에고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약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래 참나의 작품이라는 걸 아시면 에고도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여러분께 아니에요 에고께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참나 거예요 에고는 관리자로서 거기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구공 전에 이것도 하나 말씀 드릴까요? 법공사상에서 아공도 선포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들어갔나요? 여기 아공과 여기 아공은 뭐가 다르죠? 자 해석이 다릅니다 자아는 무상고 무하로 연기하는 존재이니 독자적 실체가 없다 소승 아공 맞습니다 자 출제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아공은 소승의 아공이다 맞나요? 들어보세요 자아도 본래 청정하니 자아를 구성하는 오온도 청정하고 오온이 청정하니 크게 자아를 구성하니까 나의 에고 또한 본래 청정하고 진여다 라고 나오면 이건 대승의 아공입니다 이해 되세요? 다르죠? 진리 수준이 다르죠? 너무 유식해지셨는데요? 지금 불교의 제일 핵심을 아시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모르고 앉아서 가나선을 하네 경을 보내 연부를 하네 다 딱 그만한 깨달음 나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시간 안쪽으로 말씀드린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여러분 어디 가도요 박사님들이에요 불교 박사님인데 그냥 박사가 아니라 체험까지 얻을 수 있는 체험과 개념을 결합시킬 수 있는 박사가 되세요 개념만 있는 박사는 쓸모없습니다 그건 뭐 세상에서 쓸모있겠지만 도의 세계에서는 그래가지고 성자 못되거든요 성자가 될 수 있는 박사 체험도 얻어낼 수 있고 거기서 개념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박사님들이 되세요 그래서 이 구공은요 벚꽝보다 한 단계 위에요 공성 안에 자 보세요 이 벚꽝만 깨달아도 8천성 반야경에서는 벚꽝만 노래합니다 벚꽝만 얻으면 불태전 다시는 후퇴하지 않는 불태전 보살 마하살 마하살은 한문으로 대사라는 뜻이에요 이거 안 보이고 부처님 때문에 안 보이고 대사 큰데 선비사 한문으로 대사 이렇게 하면 이게 보살이거든요 마하살이 대승보살이라고 마하 위대한 선비 위대한 보살이라는 뜻이에요 마하살 대승보살 마하살 보살의 더 전칭이죠 그런데 불태전 일주보살인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벚꽝만 얻으시면 불태전에 보살 마하살이 된다고 그렇게 찬양해 주는 게 8천성 반야경입니다 그거 보시면 막 흥분되실 거예요 나 보살 낼래 하고 이 말까지 해줘요 환생하더라도 다음 생에라도 절대 밑으로 내려가진 않는다 불태전이니까 즉 불태전은 뭐냐 벚꽝에 안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살아서 뭘 실험해 보시면 돼요 내가 벚꽝에 안착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도 지금도 틈날 때마다 참나 자리에서 오온을 보면서 이 오온이 일체가 유심조고 내 참나에서 나왔고 마음에서 나왔고 일체가 본래 공하다는 걸 지금 인거하실 수 있으세요? 인거하셔야 돼요 지금 하세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막말로 아무리 지금 어리석어도 한 10년 이랬다고 치면 지긋지긋하지 않으세요? 야, 웬만하면 오온은 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뼛속같이 아래하식의 습관으로 딱 장착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불태전이 돼요 이제 만법이 공하다는 거, 진열하는 거, 참나 자경이라는 걸 뭐 어떻게 잊을 수가 없는 경지가 와요 그게 불태전이에요 이걸 안주했다 그래요 벗공의 안주한 보살 반야바라밀의 안착한 보살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8천성 반야경에서는 반야바라밀을 벗공의 반야바라밀을 부처님으로 생각하라 모든 부처는 벗공의 반야바라밀에서 나왔다 반야바라밀이 부처의 어머니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벗공의 진리를 깨달은 그 경지가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도 다 반야바라밀에서 나왔다 근데 뭐냐 실체가 마음법이 공하다는 거다 자, 아시겠죠? 벗공 경전입니다 반야경은, 반야신경은, 금강경은 다 벗공 경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선불교가 벗공의 가르침 아닌가요? 구공은 잘 모르죠, 선불교는 화도 터지면 어디까지 아나요? 이게 펜이 아니라는 걸 알면 어느 경지일까요? 벗공이요 그래서 선불교가 금강경을 죽어라고 보는 겁니다 딱 자기들 경전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선불교를 아래로 칩니다 선불교보다는 대승불교 반야경을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더 높아요 대승불교 일주보살이 선불교 견성 확철되어 도인보다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불교는 육바라밀을 안 닦아요 일주보살은 육바라밀을 죽어라 닦아요 반야바라밀은 육바라밀의 대표인 거지 다른 육바라밀을 무시하지 않아요 선불교는 견성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불교가 보살이 못 되는 거예요 견성도 있는데도 보살은 못 돼요 반야신경과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한 분은 보살이 돼요 금강경 제일 핵심 가르치는 뭡니까? 응무소주 텅빈 공성의 마음에서 응무소주 생기심 마음을 불어 일으켜서 육바라밀을 하라는 거예요 텅빈 데 만족하고 있지 말고 자 반야신경 끝부분 가볼게요 그래서 모든 보리살탄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하니 반야신경 끝부분입니다 마음에 조금도 걸림이 없으며 마음에 왜 일체가 공헌인데 뭐에 걸려요? 걸릴 게 없잖아요 걸릴 게 없으니 두려울 게 없고 본말이 전도되면 본말이 뒤집힌 망상을 멀리 떠나서 궁극의 열반에 부처의 경제에 들어간다 3세의 모든 부처도 다 반야바라밀에 의지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부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은 가장 신령한 주문이며 이 의문도 풀었어요 제가 반야신경 풀 때 갑자기 반야바라밀을 주문이라고 불러요 좀 그렇다 했더니 8천송 반야경에서 끝없이 노래하더라고요 반야바라밀 자체가 위대한 주문이라고 이게 아재 아재 바라아재가 위대한 주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야바라밀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최고의 주문인 거예요 신령한 주문이고 모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주문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일체가 공화인 줄 알고 있는 그 상태가 근데 일반인은 그걸 모르니까 공부의 방편으로 밑 뒤에 반야바라밀 주문을 내가 서라니 하고 해놓은 게 아재 아재 바라아재 아시겠죠? 거기에 이런 얘까지 나와요 부처님이 계신데 마왕이 시비걸로 오는데 여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반야바라밀 상태에 들어가야겠다 해서 깨어서 일체가 공화인 줄 보고 있으니까 마왕이 시비를 못 털고 가요 외도가 시비걸로 왔다가 부처님을 돌아서 그냥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야바라미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는 마가 못 낀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심지어 뭔 얘기까지 하면 이거 아주 희소식인데요 몸 안에 벌레가 남아지지 못한대요 반야바라미를 하고 있으면 몸 안에 벌레가 남아지지 못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무슨 주문을 내면 그런다는 말보다 너무 귀했어요 깨어서 벚꽁의 진리를 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심신의 주변에 좋은 선한 일들이 부처님의 위신욕으로 일어난다 좋지 않나요? 이건 철학 힐링이잖아요 그냥 마음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진리를 꿰뚫어봄으로 인해서 일체 말을 물리칠 수 있다 그 책 하나에 별게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해드리면 또 욕먹을 것 같아요 책이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사보시고 혹시 용자들은 도전하시고 사보시고 저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욕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괜히 재밌다고 했다가 저는 재밌었는데 무협지보다 재밌다고 막 권했다가 막 이런 거 너무 재밌습니다 했더니 욕하시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구공은 워낙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구공의 가르침 뭡니까? 참나에는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원만하게 갖춰져 있다 참나 안에 그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들어있다 육바라밀의 근본 원리가 근본 종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공보살은 일지보살입니다 일지보살이 되시면 내 참나 안에 들어있는 갖춰져 있는 이 육바라밀의 진리를 널리 널리 퍼트리고 다니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이번 주 어제 토요일날 강의했던 일지보살의 공덕입니다 온 우주에 다니면서 육바라밀만 전파하고 다닙니다 다른 게 없어요 이제 벚꽁에서 한 단계 올라가 버렸거든요 자 초기 반야경은 벚꽁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기원 전 100년이에요 그게 기원 후 100년에는 화음경이 나와서 구공과 유마경을 널리 퍼트렸습니다 그럼 반야경에도 뭔가 변화가 있겠죠 그걸 제가 분명히 있을 텐데 하면서 추적했어요 기원 후 2세기에 나온 마하 반야바라밀경에는 이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대승기신론이랑 똑같은 말이 나와요 대승기신론을 제가 그동안 구공설명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했는데 왜 거기 이 말이 나와요 우리 불성에는 불성은 본래 탐욕이 없으니 보시바라밀이 나오고 불성에는 본래 성렴이 없으니 인욕바라밀이 나오고 오염됨이 없으니 지게바라밀이 나오고 나태함이 없으니 정진바라밀이 나오고 산란함이 없으니 선정바라밀이 나오고 무지함이 없으니 반야바라밀이 나온다 이거를 벗공을 얻은 일주보살들은 육바라밀을 이런 식으로 닦아가서 일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습니다 탁월하죠 대승기신론이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내용이 마하 반야바라밀경 대반야경이라는 거대한 반야경 안에 들어있는 마하 반야바라밀경 독자적 경전이면서 대반야경 안에도 들어있는데 2만 5천 송 반야경이라고 불려요 다른 제목이 2만 8천 송 반야경이 초기 거면 2만 5천 송 반야경은 후기 겁니다 이제 좀 더 뒤 겁니다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너무 유식해지시는데 진짜 죄송하네요 사리브라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보시바라밀을 행하면서 지혜를 맑게 하니 반야바라밀이 중심인 건 똑같아요 반야바라밀경이니까 마하 반야바라밀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반야만 행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을 행하면서 반야를 더욱 밝힌다는 거예요 더 밝아진대요 근데 왜 그러냐 왜 보시바라밀을 행해야 되느냐 완전한 비움인 공성에서는 탐욕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좀 똑같죠 지금 대승기신 논하고 똑같은 소리가 나옵니다 사리브라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보살이 반드시 지게바라밀을 행해서 지혜를 맑게 한다 왜 그러냐 텅빔에는 죄와 죄 아님에 대한 집착이 없기 때문이다 텅빔 안에 무슨 불의와 정의 구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정의 그 자체지 사리브라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인욕바라밀을 행해가지고 지혜를 맑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 텅빔에서는 성내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거의 똑같아요 대승기신 논하고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정진바라밀을 행해서 지혜를 맑게 하는 법이다 반야바라밀을 더욱 밝히는 법이다 왜냐 완전한 비움인 텅빔에서는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다 나태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 똑같아요 논리도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선정도 해야 된다 왜냐 선정은 산란하지도 고요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리브라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반야바라밀을 행해야 된다 왜냐 텅빔에서는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자성지혜 자성선정 자성계율 자성보시 자성인욕 자성정진 다 들어있는 자성은 원래 육바라밀 덩어리다 이 소리가 정확히 천명되죠 이 마하 반야바라밀 경우 구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공에서 일지로 가는 걸 돕거나 일지 이후의 깨달음을 논할 때는 구공의 이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공 깨달음 얻은 뒤에는 구공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만법이 본래 공하단이기만 강조하는 반야신경이나 근강경은 지금 구공으로 가는 거를 정확하게 돕지는 못해요 법공 위주지 구공 경전이 되려면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텅빔 안에 육바람이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육바람을 행하게 돼요 이게 구공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가르치게 돼요 일체는 만법은 본래 공하니까 법공을 깨달은 뒤에 육바람이를 부지런히 닦아라면 왜 닦아야 되는지는 없어요 그걸 열심히 닦아야 복덕이 많이 쌓여서 열애가 된다 이 정도 설명하면 그건 아직 법공 경전인 거고 왜 육바람이를 해야 됩니까? 할 때 설명이 법공에 기대서 설명하면 법공 위주의 가르침인 거고 일주보살 위주의 가르침인 거고 본래 공 안에는 육바람이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지 이상의 가르침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최소한 일주 이후의 가르침이에요 일주가 일지 되려면 이제 이런 부공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오늘 일요일날 뜻하지 않게 오늘 대학원 수업을 한 거거든요 죄송하면서 이게 현실에 도움이 되실까 싶기도 하면서 저는 그런데 절박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그러실 수 있지만 저는 절박해요 사바세계 너무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사바사바해져요 여러분도 같이 탐진체에 빠져요 그런데 법공의 눈으로 사바세계를 보지 못하면 사바세계를 건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아공, 법공, 구공으로 무장해가지고 사바세계를 보면서 육바람일에 맞는 언행을 통해 중생 하나라도 건져주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세생생 영원히 그렇게 살자 하고 몸과 마음에서 탐진체에 올라올 때마다 아공, 법공, 구공의 진리로 철학으로 힐링을 해가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명상으로만은 안됩니다 명상 힐링은 베이스고 철학 힐링이 되어야 돼요 그 명상에서 진리를 못 걸어내면 반야바람일이 아닙니다 그냥 선정바람일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반야를 강조하냐 알아야 뭘 하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니까 알아야 중생을 구제하고 알아야 뭐가 선악인지도 알고 아공을 알아야 현상계를 초월할 줄 알고 법공을 알아야 현상계를 다시 껴안을 줄 알고 구공을 알아야 선악을 따질 줄 압니다 현상계를 초월할지도 모르고 현상계를 껴안을지도 모르고 현상계 안에서 선악을 따질지도 모르는 내면에서 그걸 못 걸어낸 분이 양심 운운하면 그 양심은요 정말 양심의 어느 한 부분이고 왜곡되기 쉬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끼보다 양심 싸움을 하면 양심도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진리 속에서 반야바람일 속에서 우리가 양심으로 나누면 그 양심은 정확합니다 제가 양심을 감히 운운하는 거는 제가 나름 공부한 반야바람일에 바탕을 두고 하는 거지 제 마음대로 양심 지르면 천벌받죠 천벌전에 이미 그 말하면서 제 안에서 찜찜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뭔가 이상한데 내가 말해놓고도 찜찜한데 이걸 알아내는 게 반야바람일 여러분 꼭 이런 정보들 활용하셔서 사바세계를 건지는 큰 보살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